10월 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와 춘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거주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주지역 내 소아재활의료기관이 없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험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는 장애아동과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회복 뒤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 적응 프로그램과 장애아동가족에게도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충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향후 2022년까지 의료기관 총 9곳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27일 장애인식개선교육 해외봉사단 보다 1기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봉사단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앞서 실시된 국내 교육과 강의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제외하고 모두 장애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해외 파견 봉사를 떠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인데요. 발대식에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봉사단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국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봉사단은 국내 교육에서 안전위기관리와 세계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국내 장애인정책 동향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용할 장애인식개선 강의안을 기획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해외봉사단 보다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8박 11일정으로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봉사단은 푸논펜 왕립대학 캄보디아 장애인직업기술훈련센터와 캄보디아 장애인재단을 방문해 직접 기획한 교환을 바탕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합니다. 교육은 장애인 인권과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 해외봉사단 보다는 개발원이 수행하는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